포부를 떠나 20여분을 달리는 사이 어느덧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이내 부부의 어장에 다다랐다. 저마다 서로 다른 색을 조합한 깃발로 각자의 어장을 표시해두고 있다는데 이 댁의 경우 검정 반 노란 반. 보색 대비 확실한 부표처럼 수확도 확실하다면야 얼마나 좋을까. 곧바로 졸이 시작됐다. 하루 전 미리 쳐둔 어구를 건져올리는 작업. 그렇게 한참을 끌어올리다 보니 무언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헌데 이게 웬일? 올라오라는 주꾸미 대신 줄줄이 사탕마냥 소라만 올라온다. 관찰카메라가 그야말로 대략 난감한 상황. 근데 올라오는 소라 하나하나 골라잡더니 무언가를 빼내는 아줌마니. 자세히 들이다보니 소라 속에서 빼낸 그 무언가의 정체는 다름아닌 주꾸미. 게다가 통통하게 물오른 알베기 암놈이란다. 아니 윤석, 어쩌다 그 아래 둥지를 틀었을까? 신통방통한 주꾸미 자리.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쉴 새 없이 올라오는 소라를 일일이 만져보며 주꾸미 입주 여부를 확인한 다음 단박에 뽑아내는 게 관건인 듯한데. 상처 안 없이 주꾸미 빼내기. 보통 내공으로는 어림도 없어 보이네. 이게 축소괴가 있을 때 꽉 씹어서 빼내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나와요, 실물때문에 나와요. 그 눈이 있는데 한 다운될게 거기 꽉 씹어서 다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니고 입. 오라, 타겟은 바로 요 입이란다. 신속정확하게 입만 노려야 한다. 갈고리로 찍어내더라도 상체가 적어야만 상품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렇게 소라 껍데기를 이용해 잡는 쭈꾸미는 산란을 위해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암컷이란다. 안나으러 소라 안에 들어갔다 졸지의 무트로 향하게 된 쭈꾸미들. 번잡한 틈을 타 필사의 탈출 작전을 감행하는데 고놈 기어코 대야 밖으로 벗어났다. 무거운 머리를 간신히 밀어가며 자유를 찾아 갑판 위를 헤매는 녀석. 도망자 쭈꾸미냐 추격자 아주머니냐 과연 이 탈출국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지켜보는 관찰카메라 손에 땀난다. 그렇게 얼마가 더 흘렀습니다. 우연히 발 아래 바닥을 보게 된 아주머니. 그제야 탈출한 녀석들을 발견해 곧바로 재수감 조치 내려지는. 탈출을 하네. 상황이 정리된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때. 고정카메라에 잡힌 빠삐용 주꾸미 한 마리. 조금 전 긴급체포 소동에도 불구하고 용기 살아남은 모양. 녀석이 선택한 피신자는 안타깝게도 소라 껍데기. 그럼 그렇지. 제 아무리 도망친다 한들 아주머니 손바닥 아니다. 분노의 몸을 총 역시 한낱 공허한 몸짓에 지나지 않는데. 지난 겨울 혹한으로 인한 저수원 현상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었다는 서해안 쭈꾸미. 제철을 맞아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오행량은 예년에 비해 무려 40%나 감소했다는. 치솟는 수요를 따라잡기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쭈꾸미 한 마리 가격이 3, 4천 원을 호가한다. 말 그대로 귀하신 몸이 아닐 수 없다. 손님성이 오를 때까지 싱싱함을 유지하는 건 필수. 무트로 향하는 그 짧은 사이에도 노심초사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나에서 열까지 손이 많이 가긴 해도 투자 대비 효율 면에서는 그래도 이만한 효자가 없다는데.